그 encuentra 이게 뭐랄 Wolk 안녕하십니까 네, 멋있어 네, 쫌쫌쫌, 협 resurrected 떡볶이 순대 순대 튀김 보이오 샤쌍 요요가 해피 미니김밥 이것도 김밥이세요? 아니에요 당면 당면 떡볶이 순대 세트 하나 떡볶이 순대 세트 하나 오뎅 두개 계란 두개 튀김 하나 계란 두개 이거 어떻게 전화하냐니 간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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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뼘 간장 나랑 간장 바보 간장 뭐로 만들어요? 어묵은 이거 생선 갈아가지고 만드는거에요 딱새 오르자 같은거 이런거 갈아가지고 갈아서 만든게 어묵 그러면 정진상 당대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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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은 뭘로 만들죠? 쌀 맞죠? 쌀이 아니고 밀이에요 밀이 훨씬 쫄깃쫄깃하니 맛있어요 밀가루죠 아아 떡이 더 많이 만들어졌어요 떡이 더욱 알게 된거죠? 쌀 만드는것도 있고 쌀떡도 있고 밀떡도 있는데요 떡볶이 밀떡이 맛있어요 쫄깃쫄깃해요 아아 밑에 롯덩이 더 많이 만들어졌어요 떡볶이 더 많이 만들어졌어요 떡볶이 더 많이 만들어졌어요 Chimps 이는 여행된 Dasan 저의 장소에 twelve의 장소에 이 장소에 여기겼어요 이리와 여기 한 장소에 한 장소에 내가 왜 이렇게 입을까? 넌ن, 어묵도 맛있어? 어묵도 맛있어. 집에 있는 어묵도 맛있게 지금 말하고 싶어. 너에게는 어묵도 맛있게 드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맛있게 드셔있는데? 나 아주 맛있게 드셨고. digest. 좋은 색이 나와서 수 screams. 받으셨는데? 좋은 색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이 국물을 뭘로 만들죠? 그냥 어묵을 넣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먹는데 진짜? 몇 주에 넘어가는 과일은? 몇 주에 넘어가는 과일을 해요? 진주? 몇 주에 넘어가는 과일이? 몇 주에 넘어가는 과일이? 3 주에 넘어가는 과일이? 몇 주에 넘어가는 과일이? 네, 그냥 넘어가는 과일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더 맛있어. 네, 네. 아 맛있다. 그것도 못한 거 다행이므로 가요. 되게 좋습니다. 어묵 3개예요. 3개 만천 원입니다. 아론 유견미앙크. 짱게 밑으로 이따로 와서 아론 유견미앙크 고맙게 드실 때 양치다.